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요즘 조석으로 날씨가 갑자기 상당히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많이 조심하셔야 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아님들 우리의 삶이란 참으로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경우가 많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걱정이 없는 날이 없고요. 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날이 굉장히 없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결정한다거나 어떤 결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건 이제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불안감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누구나 힘이 들고 고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는 대부분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인생에서 얼마만큼이나 행복을 찾고 있고 또 어느 정도나 행복함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 의문도 적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는 이렇게 어찌 보면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나이가 들고 또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되면 아 이게 아니었는데 하는 후에 한숨을 쉬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그러한 줄 알면서도 하루도 쉼없이 열심히 살고 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가치와 고유의 의미와 또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아름답고 고귀한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통에서 기쁨으로 또 좌절에서 열정으로 또한 불안감 속에서 어떤 평안함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각자의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닌가 하지요.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해서 오래 입지 못하고 또 아무리 멋이 있는 풍경이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다른데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아닌 남의 삶을 살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흔들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길을 바르게 찾을 수만 있다면 그리부터 우리 인생은 아주 멋진 환희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게 되고 이와 함께 어떤 행복과 기쁨도 만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우리 불자님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의 시간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련율이 제 129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08가지로 형성된 참회 발언, 즉 108 참회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108 참회 발언을 하다보니까 뭔가 우리 불자님들이 의미심중하게 마음속에 깊이 있게 느끼고 또한 뭔가 생각해낼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끝에 본성이 108 참회 발언문을 새로이 만든 것이 있어요. 그 본소리 집실한 바로 108 참회 발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해가 열리는 이 아침, 무한한 공덕의 인연으로 빛나는 생명의 지혜, 끝없는 자비의 덕성, 넘쳐나는 희망과 용기의 햇살이 찬란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시이래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모든 죄업 참회하옵나니 부처님법의 광명이 빛나 향하는 길마다 행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행주자와 어느 때나 장애가 없이 일체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널리 모든 사람의 찬빛이 되어 넓고 크신 은혜와 공덕의 가피로 세간의 청정한 길 환하게 열겠 나이다. 참회 발언 108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지극정성 한마음, 지심규명래가 되는 것이죠. 지심규명래,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심규명래, 지극정성 한마음으로 삼계도사이시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들을 이끌어주시는 스승의 삼계도사이시죠. 사생자부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은 네 가지 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바로 테란스파라, 그래서 새끼로 태어나는 경우, 알로 태어나는 경우, 습성으로, 화생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테란스파, 네 가지 생의 자부, 자유로운 아버지이신, 시아본사다 하는 것은 신은 때를 나타나는 것이고요. 아는 바로 나를 나타내는 것인데 시아, 무시이래를 뜻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 나에 이르기까지 번사, 번사다는 것은 스승이 굉장히 많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노래를 가르쳐주면 노래 스승님이 계시고요. 춤을 가르쳐주면 춤선생님이 계시고 또 요리를 가르쳐주면 요리선생님이 계시고 학교에는 또 글을 가르쳐주고 마음의 양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나 교사, 교수님들이 계실 테고요. 이런 어떤 스승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본된 스승을 뜻하는 것이 바로 본사예요. 여러분들 회사도 보면 본사, 지사가 있지 않아요? 그렇듯이 그런 본래 스승이신, 근본된 스승이신 서가문이 부처님께 기회를 합니다. 첫 번째 항목에 부처님께 기회하는 것이 들어갔어요. 우리 불교는 사실 일불일보살 사상이거든요. 보살님도 많고 부처님도 많으시지만 사실 근본 어떤 부처님은 샤가문이 부처님 한 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샤가문이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이 지대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약사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또 보살님도 보면 문수보연이나 관음이나 지지상이나 이런 4대 보살이 있지만 여러 어떤 보살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파생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불사상이다. 불교는 일불사상이다 하는 걸 아셔야 할 것이고요. 그럼 일보살 사상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보살로 계셨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보살이라는 용어가 형성이 됐는데요. 부처님께서 도설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바로 이 세상에 강림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설천 내원궁에 계실 때 장차 이분은 부처가 되실 분이시다라고 해서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썼죠. 그것이 보리살타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현재 쓰기에는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보디사트바다 하는 것은 바로 보디는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트바는 중생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깨달을 중생 또한 이미 부처가 되기 전이지만 깨달은 중생이라고 해서 우리는 보디사트바 또는 보리살타 줄여서 보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일불일보살 사상이 샤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보살로 계실 때 이름이 호명보살이었어요. 그래서 호명보디사트바였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이전에 보살과 일보살과 부처님 대신 일부처님 근본사상으로 삼고 있죠.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불교의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해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압원사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해합니다. 했는데 바로 욕계색계 무색계의 삼계 중생들을 이끌어주시는 스승이신 사생자부 또한 테란스파 사생의 자유로운 아버지이시고 시압원사 언제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일기까지 누구에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나의 일기까지 본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해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가 아침저녁 예보를 할 때도 이런 상황이 있고요. 또 예참을 할 때도 지심정례 공양으로만 앞에 지심규명례에서 바뀌어서 이 대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108참의 제일 처음엔 시아가모니 부처님께 귀해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 지심규명례 지극정서 한 마음으로 시방삼세 항상 계신 부처님께 귀해합니다. 시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하고요. 사방, 간방을 이야기하죠. 동남, 서남, 동북, 서북 이런 팔방과 중앙에 상중앙, 하중앙에서 열 군데 방향을 나타내는데 모든 방향을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방향이든 관계없이 모든 방향의 3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로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방향으로도 전 모든 방향이 다 해당이 되고 또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해당이 되는 시방삼세 항상 계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라고 했는데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99억 하나사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샤가모니 부처님께서만 꼭 부처님이 아니죠. 깨달은 바가 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부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강간 이렇게 보면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이런 게 많이 프랭카드도 걸려있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아시기는 꼭 샤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만 부처님 진신사리로 아는데요. 사실은 그건 아니어요. 그 이후에 깨달았던 분들, 열반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사리를 모셔놓고 다 부처님 진신사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샤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의 행과 또 말과 부처님의 생각을 갖는 모든 것들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99억 하나사 부처님이라 해서 세상에는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루는 모든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요. 세 번째로 지극정상한 마음으로 시방선생에 항상 계신 가르침에 귀합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르마다 라고 표현하죠. 바로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법 법자를 써보면 앞에 삼수변에 갈 것자를 쓰는데 삼수다 하는 것은 물수로 대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물수변에 갈 것자로 형성이 되는데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물이 흘러가는 세상의 이치를 바로 자연의 흐름이다. 순리다 해서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물에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낮추지요. 그래서 낮은 데로 흘러가지요. 또 웅덩이가 바위에 있으면 어때요? 기다렸다 가고 또 바위가 있으면 피해가지요. 우리 사람들은 차를 끌고 다닐 때나 갈 때 보면 어때요? 자기는 피하지 않고 남을 비키게 하고요. 자기 차가 가기 위해서 빵빵거리고 아니면 비상나잇들을 빤딱빤딱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과 같이 살아라는 것은 자기가 피해가라는 이야기죠. 또한 뭐예요? 물은 모든 만물에게 이득을 제공을 해줘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태풍이 불고 바람이 쳐서 잘못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물은 모든 생명들을 상생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물과 같이 피해갈 줄도 알고 또 멈춰서 기다릴 줄도 알고 또 자기를 낮춰 겸손하게 하심하는 자세로 내려가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만인에게 이득을 주는 것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 그것이 바로 법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방삼세 항상 계신 그런 자연의 이치, 순리, 진리, 법에 귀를 하고요.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법이고요. 또 그 법이라는 것은 이미 부처님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것이에요. 부처님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도 아니고요. 또 부처님이 그러한 법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원래 부처님 나시기 이전부터 세상에 존재했던 법을 깨달아서 부처님께서 바로 열애의 직연을 보여서 중생들한테 가르침을 주신 것인데 그러한 가르침에 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삼귀를 놓고 볼 때도 귀입을 양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로 지혜와 복덕을 갖추시고 계와 정을 두 가지를 다 양쪽으로 구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양족전 두 가지를 다 만족한 부처님께 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삼귀의 가운데 법에 귀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진리, 이치,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하고요. 다음 네 번째로 지극정성 한마음으로 지진기명래 대지문수오사리보살, 대행보연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님께 귀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께 귀를 하고요. 가르침의 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보살님들께 귀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불법성 삼보에 귀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연보살이다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협시보살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 지혜를 갖다 우리는 문수사리보살도 문수보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부처님의 행원을 우리는 대행보연보살로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문수보살은 그 진리가 너무나 장엄하고 위대해서 사자를 타고 있는 형상으로 해서 문수사리보살를 나타내고요. 또 보현보살은 행원력, 활동력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코끼리를 타고 나타난 모습으로 우리가 보현보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비관세원보살이다. 아미타부처님을 협시하고 계신데요. 바로 대자대비하신 보살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관하고 보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어서 그 중생들, 어려운 중생을 구제해주는 보살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대원본전지장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연보살, 대비관세원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님. 이 네 분의 보살님을 갖다 우리 불교의 사대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원본전지장보살님도 하는 것은 19살 때 바로 어머님을 구제하기 위해서 득도를 해서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은 보살이신데 어머니를 구제하러 가셨다가 그 지옥세계에 가서 보니까 중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만 구제해서 나올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운을 세웠어요. 그 서운이 너무나 대당하고 어머니를 구제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진지하고 훌륭하셨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께서 부촉을 하셨죠. 위촉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도 당신 어머님께 교화를 하려고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무래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분이다라고 하시지만 어머니와 자식 관계였던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직접 어머니를 교화한다고 하면 어머니께서 자식이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동요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로 대원본전지장보살님을 통해서 어머님을 교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장보살이 너무 훌륭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장보살님께 부촉을 주셨는데 바로 지옥, 아귀, 축생, 인천수라. 세상을 살면서 육도를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부촉을 하셨죠. 그래서 대원본전지장보살님은 바로 부처님께 그런 부촉을 받으셔서 지옥 중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구제할 때까지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서원이 너무나 그 원이 커다랗고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근본된 원이다 해가지고 바로 지장보살님을 우리는 대원본전지장보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를 뜻하고요. 보현보살은 행원을 뜻하고 관세음보살은 보이는 세계, 나투는 세계 이런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고 대원본전지장보살님은 우리가 흔히 업장소멸할 때 어떻게 돼요?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업장소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보이지 않는 어떤 사후의 세계에 있는 중생까지도 다 구제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음적인 역할을 하고 관세음보살님은 양적인 역할을 하고 어찌 보면 관세음보살님은 아버지와 같은 행원 역할을 하고 지장보살님 어머니와 같은 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 보살님을 4대 보살이라고 하고요. 보살님들 가운데서는 가장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승보 가운데는 가장 위에 세워놓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지극정성 한마음으로 지심규명래. 영산 당시 부처님께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독수성인 내지 1200 모든 큰 아라하님들께 귀합니다. 이 예불문에 나오는 항목이죠. 영산 당시, 바로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본문할 당시 부처님께 부촉받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부처님의 제자는 부처님께서 정한 것은 아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도 12대 제자인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12제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12제자를 부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의 10대 제자라고 하는 분들은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내 10대 제자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불자들, 제자들 모든 분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가장 가르침을 훌륭해 봤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봉행을 잘한 분, 10분을 내세우자. 누구냐? 그 뽑다 보니까 10대 제자가 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정해놓은 것은 아니어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또 16성인. 16성인은 우리는 16알하니라고 그러죠. 바로 깨달은 16분의 성인, 또한 500성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500나하니라라고 한단 말이죠.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깨달은 분들을 우리는 나하니라, 이렇게 알아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500성인, 또 500명의 깨달은 어른들, 또는 독수성인. 독수성인이라는 것은 홀로 스스로 수행을 해서 깨달으신 어른. 내지는 1200 모든 큰 아라하님들께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다니는 인원이 1250명 정도가 돼요. 제일 처음에 다섯 비구를 교화하시고요. 그 다음에 야샤, 야샤와 그 야샤의 가족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해서 61명, 이렇게 돼서 또 가사파 사명제 해가지고 한 천여 명 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모으신 분들이 한 1250명 정도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요. 그 1200 모든 제자들이 깨달음으로써 큰 아라하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라하님들께 귀의를 하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지극정상 한 마음으로 인도, 중국, 한국. 인도에서 불교가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또한 세계 역대의 전등, 내려오면서 불을 밝히신 제대조사, 모든 큰 조사 또는 천하종사. 조사는 근본 스승을 이야기를 하죠. 오래 된 뿌리 깊은 그런 조사를 나타내고 천하종사. 종사라는 것은 한 종단의 어른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요즘도 보면 각 종사에 보면 종사, 대종사 이런 것들이 있죠. 선덕, 중덕, 대덕 이렇게 나가다. 그 다음에 종덕 이렇게 해서 종사, 대종사. 일반, 열반 아시면 일반적으로 대종사 칭호를 붙여주기도 하는데요. 바로 종사는 종단의 가장 큰 스승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런 모든 큰 선지식들께 귀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지진규명의 시방삼세 항상 계신 승가님께 귀의합니다. 바로 승가님이라는 것은 불법승산보 가운데에서 승보를 나타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부대중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부대중이라는 것은 바로 남자스님, 여자스님, 남자, 여자, 불자 해서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를 뜻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108참회문 가운데 제일 처음엔 바로 일불일보살 사상이신 또 깨달음을 얻으신 서가문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요. 두 번째로 항상 계신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세 번째 항상 계신 불법 가르침의 귀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승보에 귀의를 하는데 승보는 사대보살과 또 부처님께서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독수성인 또 1200제대 아라함께 귀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 중국, 한국, 세계 역대 전능 제대조사 모든 큰 조사와 종사님들께 귀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부대중께 귀의를 한다는 것으로 제일 처음에 귀의하는 항목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참회문인데 이게 여덟 번째 항목이 되는 것이죠. 108참회문 가운데서 지극정성 한 마음으로 지심규명래죠. 제가 이제 발심하여서 참회하고 서원도 세워서 예배를 드리오면 제 스스로 복을 얻거나 천상에 나거나 성문, 연각, 보살의 지위를 구함이 아니라 오로지 가장 높으신 부처님법에 의지를 해서 무상의 보리도를 얻기 위함이니 시방세계 모든 영생들이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기 원하옵니다. 참회문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덟 번째는 바로 이제 발심해서. 발심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참회를 하는 것이죠. 참회를 하고 깨끗한 마음이 형성이 되면 서운을 세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참회를 하고 서운을 세우는 것은 바로 복을 얻거나 천상에 나거나 성문, 연각, 들어서 깨달음을 얻거나 인연 따라 깨달음을 얻는 분들을 성문, 연각이라고 그러죠. 또한 어떤 보살의 지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가장 높으신 부처님법에 의지를 해서 무상의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바로 깨달음의 도, 보리도를 얻기 위함이니 시방세계 모든 영생들이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기 원하옵니다. 하면서 바로 참회와 발언을 형성을 했어요. 다음 이제 개경기 아홉 번째로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검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 법, 내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진이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기를 원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남조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 열해, 진실의 천수경에 나오는 대목이지요. 이상 더 높은 게 없어요. 또 미묘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검이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 법. 그러나 나는 이제 보고 듣고 이러한 중요한 부처님법을 보고 듣고 얻어서 받아서 지니게 되었으니 이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진실로 알기를 원하옵니다. 하고 경전을 열지요. 그래서 108참회문 가운데 오늘은 아홉 단계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불자인들 우리가 실패를 한다거나 또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러는 경우 없이 세상을 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숫자가 결코 중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또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일어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그런 생각이죠. 실패를 하거나 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일상일 뿐이에요. 우린 누구나 자기가 흘린 눈물을 만큼 인생의 깊이를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눈물보다 진짜 아름다운 것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용기와 희망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인들 내일을 위해서 오늘 모두 힘을 내시고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 남겨주시면 본성이 필요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